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두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대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승부수를 던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사랑이 이깁니다. 예수에 미쳐야 되는 날씨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씨에도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제자분들은 영적 승부수를 던진 준비했습니다. 보통 승부수라는 말을 스포츠 경기할 때 많이 쓰죠.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어떤 스포츠이든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도 승부수를 던질 기회를 아무에게나 주진 않죠. 준비된 사람, 승부수를 걸만한 가치 있는 사람에게 승부수를 던지게 해주죠. 이번에 일본의 야구선수 쇼헤이 오탄이라는 선수가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했습니다. 무려 1조에 가까운 계약. 처음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보니까 9,200억 누가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버는 거냐 보니까 하루에 2.5억 지금 시급이 얼마냐 시급이 천만원 분으로 하니까 170만원 초급으로 하니까 2.8만원 제가 이 말하는 동안 한 15만원 벌었어요. 또 이번에 이종범 선수 아들 이종우 선수도 1200억이 넘는 계약을 했는데 구단에서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그들이 판단할 때 그 선수들이 결정적일 때 우리 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승부수라는 것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 승패가 좌우되는 그 순간에 던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일에 승부수 던져야 되겠다 결단했지만 막상 승부수를 던질 만한 사건이나 만남이 없었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승부수를 던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번 주에 승부수를 던진 내 친구의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평상시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래했을 때 언제든 영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믿음의 결단 생명살리는 결단 생명살리는 결단을 할 수 없을 만큼 헷갈리고 나에게 육신적으로는 좀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생명살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음을 믿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는 수요예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저함 없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일상 속에 평상시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 되어지면 어느 날 복음을 위해 영적 승부수를 던질 수 있고 반드시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청년 안에서도 보니까 모태신앙도 있지만 모태솔로들도 많아요. 3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들에게 연애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왜 그 설레는 마음 있잖아 그러면 그냥 물뚝물뚝 쳐야 봅니다. 눈만 껌뻑어요. 송아지처럼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누구를 좋아해 본 적도 없는 청년이 있다고 그래요. 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자기는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설레임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요 자기는. 누군가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없대요. 질투심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볼 땐 너는 보고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 정도면 내가 볼 땐 너 하나님 사랑도 모른다. 나중에 그 정도 되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애야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오늘 어제 막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한 번은 눈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케냐 마사이족 어린아이에게 눈을 설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설명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 기분, 그 분위기, 그 느낌, 그 냄새 왜 눈 오는 날은 냄새도 나잖아요. 차가운 냄새까지도 전달해서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빛을 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 빛을 설명하는 것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농인에게 음악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청년선교회 임원들 한 120명 데리고 일본 하마치 예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워크숍을 일본에서 저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죠. 다녀왔는데 사실 저도 제가 선교 담당 목사지만 하마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이명기 박경자 성교사님과 그 성도님들을 뵙고 왔어요. 가서 느낀 게 예수의 옛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 말하셨을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교회도 있고 십자가도 좀 보이고 성경책도 있고 한 번도 기독교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거기는 귀신도 감히 삼아 예수님도 감히 삼아 예수삼아 하나님도 감히 삼아 똑같아요. 귀신이랑 하나님이랑 단어가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알아본 적도 없는 자들 읽어본 적도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하셨을까 제가 하마치 보니까 그 건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2박 3일 다녀왔는데 임병기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그냥 전달이 돼요. 영웅적 존재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요즘에 이제 연말이다 그러면 사랑의 시즌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인데 세상에서 볼 때 우리 종교 아니지만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하면 친절 선행 나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값싼 싸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 말고는 사랑이 아니에요. 극단적이죠. 성경은 극단적인 책입니다. 성경으로 공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많은 요즘에 목사님도 보니까 성도는 공감시키려고 애쓰는데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공감하면 안 됩니다. 저녀가 잉태 아들 낳는 거 어떻게 공감을 합니까? 사내 방주 있는 거 어떻게 공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선행해도 아무리 나눠줘도 인간의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다락방 교회가 사랑이 없다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사랑이 넘치죠. 사랑 얘기만 합니다. 사실. 물론 사람은 보여지는 친절에 반응하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보여지는 친절을 행하는 이유는 진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하마치 예원교회를 갔는데 그게 너무 전달이 돼요. 사랑이. 그래서 제가 하마치 예원교회 다녀와서 확신하게 된 게 오늘 제목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못 넘어설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 과학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마치 예원교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랩몬트 주신이니까 저는 임현기 집사님 때를 봤거든요. 임현기 집사님이 파송되는 거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임현기 승사님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위원회 담당 목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저를 잘 섬겨주시고 그렇지만 저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뵙고 저희 부모님과 더 가까우셨기 때문에 선교 대회 때 뵙는데도 표현이 많지 않으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제가 참 조금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고 오래 하신 저희가 볼 때는 베테랑 선배님이시니까 좀 다가가기가 어렵고 왠지 약간 무섭고 차가울 것 같고 일본 사람 같으실 것 같고 이런 그런데 직접 뵙는데 얼마나 스윗하신지 진짜 스윗남이에요. 스윗남 나고야까지 직접 나오셨어요. 저희 나오셔서 이렇게 배웅해 주시더라고요. 두 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차에서 저는 좀 쉬고자 했으나 같은 차를 타셔서 이렇게 너무 스윗하게 챙겨주시고 이제 교회에 다 마치 교회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목양실에 들어와서 쉬라고 편하게 아 가능한 것인가 목양실에 오라고 자꾸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목양실에 갔죠. 여러분 단임 목사님 방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갔더니 편하게 앉아서 쉬세요 하시더니 성교사님이 커피를 직접 내리시는 거예요. 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얼마나 따뜻하게 커피 내려주시고 커피 다 마시니까 이제 비타민 음료를 또 챙겨주시고 비타민 음료 다 먹으니까 또 비타민을 주세요. 제가 오줌이 센 노래 써요. 일본 내내 너무너무 비타민을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말로만 듣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교사님을 직접 뵙고 함께 하니까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 아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교사님 얼굴도 이름도 사역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난 이후에 아는 것은 함께하기 전에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함께 하니까 성교사님은 진짜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성교사님의 사역과 중심과 그 발걸음과 성교사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랑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랑하게 돼요.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의 그 황무지에 그냥 계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참 오글거리는 표현도 하게 돼요. 성교사님 성교사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성교사님 여기 안 계셨으면 저희 오지도 못해요.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 표현인데 함께 하니까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함께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함께의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 기분과 감정을 아무리 책으로 보고 유튜브로 봐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 사랑을 모릅니다. 왜냐?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를 모르면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 이전에 자신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사랑 자꾸 은은하니까 사랑을 계속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던지 안 듣던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영웅적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불신자든 신자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이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사는 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함께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할 때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륙전도 하려고 하는데 핍박하고 미쳤다고 하고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함께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리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장 비참한 것은 영적 존재가 영이 죽고 육만 남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걸 몰라요. 아 내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깨달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될 텐데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체를. 그게 비극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영적으로 죽은 걸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몰라요.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마귀 자식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함을 모릅니다. 인만우엘적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으로 세상하고만 함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로마스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저주해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과 상관없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사랑하게 돼요. 반드시 영적 존재는요. 그게 이제 죄인된 인간의 가장 끔찍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도록 거짓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장을 잘 보시면 자기만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걸 다 믿고 있다니까요. 각자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거 되면 된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그리스도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성경이 그리스도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거기에 관심이 많이 둬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만 잘하더라. 아니 예수 안 믿어야 성공해요. 세상에서 그게 우리 기준 아니에요. 성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인간이 다른 걸 사랑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놈이 왜 오냐. 도둑질하려고. 이 말은 뭐냐. 사단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걸 다 빼앗아간다는 거죠. 영적 문제라는 게 꼭 드러난 중독이나 드러난 폭력이나 드러난 정식 문제가 아니라 원래 축복 다 뺏긴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주어지는 평안,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 다 뺏어갑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서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나중심 병이죠. 나중심은 병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려있고요. 착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더 깊이 빠지는 더 심각해지는 일본 갈 때마다 느껴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 훌륭하다. 정말 착해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면 다 인사하고 젓가락 하나 줘도 이 말씀 있으면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걸어다니는데 헬멧 쓰고 다녀가지고 청교사님 저 애들 왜 헬멧 쓰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일본은 걸어다닐 때도 애들 헬멧 쓰게 안 돼요. 우리나라 애들은 자전거 탈 때도 안 써요. 킥보드를 3명씩 탑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데 일본 애들은 걸어다닐 때도 헬멧 써요. 왜? 쓰라고 하니까. 여름에 일본 엄청 덥고 습하잖아요. 헬멧 씁니다. 안 벗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는 일본의 사상이잖아요. 조화를 이뤄야 한다. 식당에서 떠들었다고 쳐다봐요. 저희는 단임 목사님 제자 아닙니까? 밥 먹을 때 얘기하라면 언제 얘기하냐? 우리는 이거 알고 있는데 말씀해서 강단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같이 붙잡고 또 밥 먹을 때 얘기하는데 식당에서 아무도 안 돼서 밥만 먹어. 벽 보고 밥만 먹어요. 배려가 그냥 삶이고 체질인데 다 정신 돌아왔어요. 남자들이 눈빛이 다 무기력이 전 단임 목사님 일본 갔다 오시면 진짜 일본 사람은 영적 문제에 딱 뭐라 하시잖아요. 머리카락 내렸다고 그래서 예원교육 교육자는 다 머리카락 올려야 되거든요. 저희는요. 일단 내리면 영적 문제에요. 우리 예원교육에서 머리 딱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근데 진짜 보니까 일본 사람은 다 무기력해요. 그래서 물어봤다니까요. 일본 사람한테도 무기력하대요. 일본 사람 인정해요. 제가 일본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매뉴얼대로 교육받은 대로 살면 성공을 하는데 저렇게 정신이 도는구나. 딱 모델이에요. 시킨 대로 했어요. 세상이 시킨 대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는데 개인은 무너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나중심병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만족이 없죠.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연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는 사랑에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과 우상숭배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이에요. 모든 종교는 두려워서 우상을 숨기지 사랑에 숨기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 사랑하지 않아요. 전주교.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사랑하지 않고 모하마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망할까봐 벌받을까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 혹은 복을 구걸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죠. 거기엔 귀신이 역사하죠. 흑암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망하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긴다 수준이 아니라 그거 하면 귀신 역사하니까.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형상과 종교가 아니더라도 나중심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성공과 사람을 예배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문제 우상숭배 상처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만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무너지죠. 무너지는 과정 속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말 이면에는 내가 그 사람 믿었다고 믿는 거니까요. 또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일이 나에게 없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가문에서 이 상처가 전달이 되고 대물림됩니다. 영적인 것이죠. 상처 속에는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그 깊어지면 그것을 틈타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냥 화내지 말라가 아니죠. 내 안에 깊은 상처 보금으로 재해석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틈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는 게 이제 그 상처가 영적문제랑 연결되면 드러나는 게 정신문제 집착 중독 분열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온 현장에 이런 사람들 영적중풍병자 걸린 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시급해지고 긴박해지는데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날마다 확인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개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매일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뭘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제가 갑자기 나 영국 왕실의 아들이 되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매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도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장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거는 나의 인격과 수준과 행위와 상관없잖아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너무 예수민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뭘 달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응답이 최고응답입니다. 저는 무슨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 2, 3, 7, 5천조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기도 제목이 사실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창조주 하나님 성삼 하나님이 장조주 성부 아버지가 그리스도 이신 성자 예수가 나와 24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좀 표현해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뭘 주죠? 십자가를 줍니다. 십자가 사랑이 최고 사랑이에요. 로마 소정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죽은 줄도 모를 때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끝낸 갈보리산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선행 봉사행위 사랑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모독이죠. 그건 그냥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엔 그런 선행행위 나눔이 없어서 영적 문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마귀머리를 깨뜨리는 게 사랑이에요. 원래 모습을 되찾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도요한은 오늘 뭐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시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보다는 자다. 하나님 자는한 증거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자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 가장 선한 자예요. 그 사람 가장 착한 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라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른 얘기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부터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전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자 하나님께로 보다 은자 의로운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뭐죠? 세상을 이기는 게 뭐죠? 구원받은 게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래야 세상 방법대로 살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지고 있으면 세상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로 믿어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죠. 세상은 전부 누르고 나누고 죽이는 것. 세상 임금이 막이니까요. 이건 절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미 극단적으로 나중심이고 극단적으로 물질중심이고 극단적으로 성공중심이죠. 돈 안 되면 의미 없다고 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면 다 틀린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받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사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응답은 죄사함 받은 것.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아멘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 능력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가능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데요. 원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요. 죄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없는데요. 갈라데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세계에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다시는 자유 어떤 것도 매이지 못한다 나를. 로마스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질 수 없어요. 죄가 주장하고 있어야 지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는 사주팔째 운명 질병 저주 지옥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사랑으로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요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망대 일곱 망대 어떤 분은 나는 외우기를 포기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773까지 더 이상 못하겠다. 777 한마디나 뭐냐 사랑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래서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좀 세우자는 거죠. 망대로 성삼이 하나니 아버지 그 자체가 사랑이죠.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시공간초월이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전무후무하게 세운다는 약속이 사랑이죠. 우주를 장악한 사단 이게 권세가 나에게 있음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오력을 주세요. 미리 보게 하시는 CBDRP를 누리게 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나하나 했던 내가 이방인과 치유와 아이들의 뜻을 갖출 수 있게 하시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 이 사랑의 망대를 세운 사람을 하나님 인도해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게 일곱여정이에요.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나의 여정 속에 외로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독립시키고 있고 영적 사실을 보게 하고 남들이 맞다고 하는 걸 역발상으로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고 원리에서 시너지를 누리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묵상할 때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 삶이 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게 사랑의 여정이죠. 그걸 누리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셔서 인도하신다. 그게 일곱 이정표예요. 매일 우리는 갈버리산에서 다 끝났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내 삶에 없는 문제는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것이 문제 아니면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 반드시 마가다라밖에 성령을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신다. 더 어려움이 와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안디옥의 시간표를 인도하시고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아시아 마게도네에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 가이사 앞에서는 로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았고 날마다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랑을 현장에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려줘야 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을 알려줘야 할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알려줘야 하는가 정년성교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생명 초청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1년 중에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주간이 바로 지금 이 주간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안 해요. 사람들이 오라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자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박하지 않아요. 지금이 최고 기회인데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행사 때문에 바쁘죠. 저희는 정년에는 바빠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시간도 일부러 원래 2시 반 입에 4시 반으로 조절했어요. 정년도 술 많이 잡수시고 푹 주무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들으시라고 He is here 그가 오셨다 라는 주제로 매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아니면 대놓고 말할 때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요. 선물도 죽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민족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제 이태원 지교회에서 홈파티 한다고 초대해가지고 미리 예비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요. 15개국에서 3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준비하는 우리 국장이 목사님 이 캠프가 주일날 He is here 때 오게 하려고 하는 자리니까 이번에는 영재메시지 하지 마시고 인사만만 잘 해주셔서 주일에 올 수 있도록 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번에 교회 행사라고 말 안하고 비밀스럽게 그냥 홈파티처럼 해서 접촉하게 해서 이방인의 뜰처럼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올 수 있도록 목사님이 안내를 잘 해주셔라 라고 해서 알겠다 해놓고 마이크 잡자마자 제가 한국에서 안해보고 하지 하면서 눈 감아 따라해 하면서 영재메시지 다 시켰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강단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뭐 그거 언제 볼 줄 알고 사실 뭐 눈길이 미끄러져 죽을 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보고 최고의 선물이 이거다 이놈들 하면서 그냥 바로 메시지 해버렸죠. 안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 국장도 그걸 알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 안됩니다. 그냥 말해야죠.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참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뭐죠? 기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치유죠. 응답의 기준 문제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사랑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절대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과거를 사랑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과거를 미워하고 혐오하죠. 과거의 상처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중자가 되고 심지어 교육자가 되어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 모르다가 그게 건드려지면 안 그러고 싶은데 발끈하고 반응해버려요. 그러면 집에 가면 또 후회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의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포럼하고 좋다 가깝게 지내다가 상처 건드려지면 그것 때문에 웃으면서 포럼하라고 그거 한 번 걸리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쌩 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한 복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과거가 기준되었어요. 평생 과거 상처에 끌려다니요. 그 과거 상처 때문에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를 어떻게 해야 치유되죠? 진짜 사랑을 알고 하면 치유됩니다. 왜 왔죠? 그 문제가 그리스도 몰라서 온 문제고 그리스도 몰라서 받은 상처예요. 아 내가 그 과거 때문에 그리스도 깨닫게 되었구나 이 문제 이 어려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몰랐을 텐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내가 이 과거 때문에 그리스도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결론나야 과거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 돕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과거를 바라볼 때 그게 돼야 됩니다. 저도 제 과거를 생각할 때 저희 집을 생각할 때 저희 누나의 장애나 그것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하게 하셨던 신비주의 율법주의 저는 정말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뭐 자식이 아프면 어디든 갑니다. 저는 이상한 막 누구 때린다 안수한다 가는 거 이해됩니다. 저는 너무 이해돼요. 신비주의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힘드니까 가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되니까 그게 자꾸 상처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아 뭔가 잘못해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였으면 나는 더 빠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곳 속에서 저는 무능도 경험하고 여러가지 비난도 받고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과거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복음 몰랐을 텐데 나중에는 제 과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과거도 우리 가문의 과거도 꼭 있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축구 속에 반드시 복음을 깨닫게 필요했던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 과거 없이 보고 몰랐다.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나야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도 지금 모습 보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를 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3인 1조 캠프에서 교회에 왔는데 정제받는다? 다 하시는 않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3인 1조에 밥 사주면서 데려왔는데 솔직한 포럼 하나로 했더니 정제받는다. 두 번 다 하신 교회 안 옵니다.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분들이 정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알려줘야 돼요. 너 잘못 아니다. 우리가 다른 걸 사랑했기 때문에 온 문제다.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어릴 때 틀린 걸 사랑함으로써 나에게 상기한 상처고 그 상처를 통해 형성된 나중심으로부터 온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함이었다. 이게 답이 안 나면 우리가 사역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합방을 한다고 했을 때 팀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보험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치유가 안되면요. 나른 사람도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저 왜 저래? 이럽니다. 저희 청년들은 제가 그 훈련을 시킵니다.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 만나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도 왜 저래란 말 하지 마라.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문제없다. 저는 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엄청나게 힘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보험 깨달았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다 상처예요. 그런데 보험 깨닫고 나니까 아 틀린 걸 잘하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문제없다. 이게 단일 목사님 표현으로는 I'm OK You are OK You are OK 그럴 수 있고 문제없다. 오히려 더 은혜 돼요. 나도 이런 문제 너도 있었구나. 서로 오히려 더 소통하고 진짜 포럼할 수 있죠. 왜 문제가 없냐. 현재 나의 현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든 좋은 것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문제되지 않음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와있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과거도 현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난 사람은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이 날씨 오신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학자분들인데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천망대운동 하나님 시간표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3인 1조를 통해서 왔는데 이 사랑이 전달 안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보검에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미지근하고 평범한 것 같아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을 알게 될 때 반드시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지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증인으로 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증인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음에 증인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 성취를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품고 살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국 소망까지 있으니까 진짜 문제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께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남편을 볼 수 있나요? 목사님 답이 천국에는 남편 없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니까요. 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천국 남편 천국 간다 남편까지 있으면 천국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성경에도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얘기하셨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으로 나의 현장의 과거와 현재한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이라는 게 복음편지 갖다 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랑을 들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서 이유를 알려주고 그렇지만 네가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성 있으면 알려주고 미래의 치유에 지금 설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만난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전합니다. 그것이 팀사역이고요. 그때부터 미션이 달라지죠. 내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살던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나의 삶이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내 업이 먹고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업과 기능을 통해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전문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지역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교회입니다. 나라방 전도운동 다섯 개초의 그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이 사랑을 기도로 누리시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그 사랑을 누리심으로 현장에 이 사랑을 전하는 망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